안녕하세요 토니안입니다 하루하루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청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것이지 남의 입에 달린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남이 신경 쓰는 부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끝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실패하시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청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